어휴, 모닥불 펴놓고 불먹하기 죽겠다. 눈이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옛날에 이거 품귀현상 기억나냐? 이거 진짜 못 구할 때 나는 동생이 이거를 한 박스로 집에 보내준 거야. 진짜 귀할 때, 이거 귀하게. 하나, 둘, 셋. 잘생겼다. 하나, 둘, 셋. 기자 간다. 파이팅. 뒤로는 발? 옆으로 하면 세트가 완전 바래다. 어, 그래. 어, 맞아. 맞아, 맞아. 우와. 고마워. 고마워.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네가 슬퍼지로 아, 나은 맨날 정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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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역할을 좋아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형은 잘 Dansa 뺏다. Mua 대부분 마이 그냥 엉덩이네 뺏나 가만히 신문으로 본 적 있어? 처음 봤지? 이거보다 더 컸어 히든 시원 휘성편에 지금 영탁이 형 목소리를 맞추는 거 같아요 나왔네 나왔어 근데 뒤에 들어봐야지 들어봐야지 일단 1번 아니야 2번? 아니라고 맞지? 3번 3번 맞잖아 3번 기가 막히지? 기 좋다 앙 다이어 5번 발격탄 5번이네 4번 휘성, 5번 발격탄 계속 가만히 좀 해 조금 헷갈린다 3번이 발격탄 3번이 발격탄 아니야? 나는 2번 휘성 아 2번, 1번, 3번의 발격탄 아닌 거거든 맞지? 긋바이 됐어 담아줬어 왜냐면 형이 안녕히 원하는 내 사랑 하는 걸 우리 너무 이 부분이 팍에 익혔어 헬로어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스웩이야? 네,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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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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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